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날씨 전망입니다.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요즘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봄의 끝자락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근 날씨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최근 날씨 동향입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맑은 날이 많았고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최고 기온이 크게 오를 때가 많았습니다. 또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3개월 동안의 기압계 전망입니다. 6월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또 후반에는 남쪽에서 활성화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습니다. 7월에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흐린 날이 많겠는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올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때가 많겠습니다. 또 상층 한기 남하에 따른 대기 불안정과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는데요. 지역적 편차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의 평균 기온 강수량을 보시면 지금까지 3개월 날씨 전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